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정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임희정입니다. 벌써 3월 지나고 4월 오니까 봄이 진짜 개나리 벚꽃부터 활짝 피는데 그럴수록 건강 좀 챙기셔야 되겠죠. 여자한테 좋고 남자한테도 좋은 신선한 열매라고 했던 아로니아. 오늘 저희랑 함께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로니아는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지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가 분말 버전과 농추리 버전 둘 가지로 준비했으니까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곁들여 먹는 드레싱 이렇게도 다 많이 드실 수 있게 편리하게 저희가 준비해봤으니까 선택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예지 재준맘님 이렇게 막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4시 정도 됐으니까 이제 막 티타임 갖는다던가 아니면 후식으로 뭔가 좀 먹고 싶다 약간 이럴 때가 됐어요. 배는 살짝 뭐 살살 고프고 막 이럴 때가 됐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도 챙기면서 아로니아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우선 아로니아 좋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뭘 믿고 구매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판매 보이는 건 국내선이고요. 그렇죠. 유기농이기 때문에 더 믿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아로니아를 구매하시면 되나라고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 옆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같이 가고 있어요. 우선 넓은 것부터 좀 조금 걸로 가볼게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예쁜 보라 색깔 모양 있죠. 이게 분말이에요. 이게 분말 세트로 33,000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아로니아 농축이거든요. 농축 선물 세트가 53,000원. 이렇게 지금 세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 나는 세트가 필요 없어. 그냥 나 집에서 일단 한번 먹어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켜봐도 시켜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짠 앞에 보시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분말이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분말 하나만 구매하시게 되면 지금 19,800원이에요. 이거 하나가 19,800원이고 조금 더 진하게 나는 그래도 농축으로 한번 먹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26,000원이거든요. 어, 지금 벌써 들었는데 묵직해요. 농축이라. 분말은 아무래도 가루인 거 아시죠? 가루고 농축은 농축으로 진하기 때문에 벌써 들었을 때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9,800원, 26,000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3만원 이상이면 무료배송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건강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아로니아 되게 유명했는데 이번에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기회 너무 가격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아로니아를 선택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생각해보실 텐데 사실 우리가 일산에서 지금 업무 중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업무의 일산은 금요일이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거고 또 지금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학교하는 시간이라서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게 저도 몰랐어요. 사실 공부하면서라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되게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살쪘 거다. 그렇죠. 아니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또는 운동, 과격한 운동 이렇게 육체적인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생긴대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기면은 우리 몸에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그 콜라겐들을 생성되는 걸 저하시켜준다는 거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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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세요. 콜라겐은 우리 탄력에 도움을 주는 건데 저하되면 주름 생기가 처지죠.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생기는 거를 저하해주면은 그렇죠. 당연히 우리 몸에 해롭겠죠. 근데 이 아로니아가 그런 것들을 더 업 시켜주는 효과를 준다고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쉽게 한번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지금 휘정 씨가 얘기한 게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같이 보면요.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활성산소라는 게 왜 산소가 지금 빨리 산화가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저희 비 맞을 때 산성비 맞으면 빨리 못 같은 게 녹슬잖아요. 그렇죠.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져 안돼 이러는데 몸 속에 산성비가 나타났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이 활성산소 때문에 지금 어때요? 많은 질병들이 어떤 학자가 얘기를 하기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몸에 정말 80% 이상은 활성산소 때문에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닌 이게 우리 진짜 사망률의 1% 아니 1%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죠. 암부터 시작해서 지금 같이 보시면 어머어머 이렇게 놀라실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요. 뭐 자기 면역증부터 시작해서 르마티스, 신장염, 동맥경화 그냥 요즘에 어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저희 성인병이 기초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중에 왜 자꾸 아로니아 드세요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저희 뭐 제일 많이 신경 써요? 노화 신경